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부러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일제가 1915년에 고적조사 사업을 벌이면서 경주시내 고분에 1년 번호를 붙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1호인 황어리 1호분부터 98호인 황남대총, 125호는 봉황대, 127호는 금령총, 128호는 금관총, 129호는 서봉총, 140호는 호우총, 그리고 마지막 155호 천마총까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후 몇몇은 이름을 얻었지만 여전히 일제가 붙인 번호만 갖고 있는 고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황남동 125호 분이 있는데요. 해방 이후 이 125호 분의 봉분을 깎아 민가들이 조성되었고요. 봉분 상부와 주변의 교란이 매우 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왕과 왕비링이 집중된 대령원과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 고분으로 여겼었죠. 그러다 2018년부터 발굴 조사가 벌어졌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120호의 1분을 깎고 후대에 조성한 고분 두 개를 뜻밖의 확인했답니다. 두 고분의 편의상 120-1, 120-2호에 이름을 붙였고요. 그 중 120-2호 분에서 예상 밖 유물이 확인되었습니다. 각종 금동제 유물이 출퇴된 가운데 120호 2호의 피장자 발치에서 금동 신발 한 쌍이 무려 43년 만에 확인된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무려 또 다른 중요 유물이 노출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피장자의 머리 부분에서 노출된 여러 점의 금동 달기였습니다. 금동 달기라면 금동간의 부속이 아닐까? 발굴단의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과연 금동간이 모습을 도려냈고요. 이어 금들이개와 금귀걸이, 금은장도 등에서 금은동제 유물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라 돌무지 덧날 무덤에서 피장자의 착장품이 풀세트로 출퇴된 것은 1973년에서 75년 사이 황남대청 발굴 이후에 45년 만에 일이었습니다. 그럼 120-2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이 고분에서는 피장자가 여성임을 알려주는 굵은고리 귀걸이와 금은장도를 착장하고 있었습니다. 고분에서는 은팔찌와 은반지도 확인되었고요. 크기 1mm가량의 초소형 황색 유리구슬이 500점 넘게 출토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작은 구슬 팔찌를 은팔찌와 함께 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성의 키가 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노출된 금동관의 중앙부와 금동신발의 발 뒤꿈치의 길이를 재본 결과 여성 주인공의 키는 176cm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1500년 전에 묻힌 여성의 신장이 최소한 170cm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라의 여성들도 금관 혹은 금동관을 썼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금관 혹은 금동관은 남성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금영총과 서봉총, 황남대총 북분의 금관 주인공은 어린이와 여성으로 알려져 있죠. 금영총이 어린이고 서봉총과 황남대총 북분의 주인공은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120-2호 무덤의 주인공이 여성이라고 해도 하등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럼 120호분에 딸린 또 다른 고분 즉 120-1호분은 어떨까요? 이 고분은 120호분의 봉분 일부를 뚫고 조성했는데요. 하필이면 이 고분 위로 민가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것이 유감이었죠. 그래도 이곳에서는 남색 및 상감 유리구슬이 여러 점 출토되었는데요. 이 중에는 금동관의 장식품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답니다. 이 120호분의 주인공 역시도 여성으로 추정하는데요. 이렇게 120-1, 120-2호분의 발굴이 마무리되었고요. 2021년 4월부터는 발굴 조사의 핵심인 120호분의 실체를 밝히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120호분의 주인공은 왕과 왕족은 아니어도 신라의 최상위 귀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봉분의 지름이 28m인데요. 그것이 왕릉급인 평균 40에서 60m는 아니어도 중형급 정도는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그 120호분에 딸린 부속고분 즉 120-2호에서 금동관을 비롯한 금과 금동은 풀세트를 장식한 여성이 출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20호분은 어떨까요? 무덤의 규모를 보면 메인인 120호가 120-1호와 120-2호의 두 배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다면 핵심인 120호 출토유물이 얼마나 대단할까? 뭐 이런 생각으로 발굴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며칠 전 발표되었는데요. 과연 그 유구영상과 출토유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건칸에는 납작한 덩이세를 여러 점 깔아놓은 뒤에 주인공을 안치했고요. 가장자리에는 석단을 놓았는데요. 이 석단에서는 각종 제사도구가 출두되었습니다. 장례 및 제사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유물이죠. 주인공의 목과 가슴 부근에는 금제 가는거리 귀걸이가 허리 부분에는 은제 허리띠와 철제 큰칼 즉 대도등을 착장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약간 떨어진 쪽에서는 관장식과 금동 관모가 확인되었습니다. 또 주변에서 금동제 말가침세를 비롯해서 청동 다리미와 음모까지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가는거리 귀걸이와 큰칼을 착장하면 남성으로 추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120호 주인공 역시도 남성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리 부근에 정강이뼈로 추정되는 인골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키 즉 신장을 추정하면 최소한 125cm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120호와 그에 딸린 120-1, 120-2호 무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새 무덤의 위치와 출토 유물을 토대로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새 무덤 주인공들의 신분 차이가 눈에 띕니다. 120-2호의 주인공 여성은 금동관과 금동 신발을 비롯한 금, 금동, 은제 유물을 풀세트로 착장했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120-2호의 주인공을 신라 왕족 여성, 그 중에서도 공주일 가능성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작 핵심 인물인 120호분의 주인공 남성은 어떨까요? 물론 금동관무와 관장식 등에서 만만치 않은 유물이 들어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120-2호 여성만큼은 아니죠. 대신 120호의 남성은 덩이세 즉 철정을 바닥에 깔고 누워있었죠. 다수의 신라 및 가약어분의 관밑바닥에 깔아놓았던 덩이세는 죽은 자의 부와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덩이세는 금괴처럼 돈으로도 쓰였고 실제로 철제 도구를 만들 때도 사용됐으니까요. 여기서 고고학적인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죠. 당대 철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당대의 신라 재벌이 신라 공주와 정략결혼을 한 것은 아닐까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멸망한 금관가의 왕가 출신이면서 신라에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쌓은 세습 재벌이 있죠. 바로 김의신의 가문인 재매정택인데요. 상공유사에 등장하는 39곳의 금입택 즉 부자 가운데 독보적인 가문이죠. 그런 김의신 장군이 바로 여동생을 왕가인 태종무여랑 김춘추에게 시집보냈지 않습니까? 김의신 장군 본인도 나중에 태종무여랑의 딸과 혼인했고요. 그렇다면 돈 많은 재벌 남성이 공주와 혼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여기서 신라의 4대 임금인 탈해왕을 거론한 분도 있더라고요. 탈해왕은 나는 본래 대장장이 출신이다 해서 아본야장이다 라고 본인을 소개했는데요. 탈해왕의 성은 석시인데요. 16대 흐려왕까지 8명의 왕을 배출했죠. 그럼 덩이세를 무덤바닥에 깔아놓은 120부분의 주인공은 혹시 흐려왕 이후에 100년이 훌쩍 지나 퇴락한 석시의 후회가 아닐까요? 이제는 왕이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래도 한때는 신라의 왕텅을 위혔던 그 가문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제 상상력이 가미된 팩션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120호 남성과 120-2호 여성의 신장적 키 차이인데요. 120호 남성은 최소 165cm 이상으로 120-2호 여성은 170cm 이상으로 추정되었는데요. 두 분이 부부였다면 부인의 키가 남편보다 더 컸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또 120호 주인공 남성과 두 여성의 구체적인 관계는 어땠을까요? 우선 각 고분 출토 유물의 연대로 봐서 120호 남성은 5세기 말에 120-1, 120-2호 여성은 6세기 초로 해석됩니다. 120호 분 남성이 죽은 뒤에 20년 사이에 두 여성이 비슷한 시기에 묻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정묘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덤 조성의 관격등으로 밀어오면 남성과 두 부인의 고분으로 추정하는 게 상식적이라는군요. 두 부인의 무덤 가운데 금동강과 금동신발이 확인된 120-2호 분은 남편 즉 120호 분의 남쪽에 조성되었고요. 남편매의 일부를 절개하고 들어섰습니다. 또 다른 부인매인 120-1호는 남편의 봉분위 흙을 뚫고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남편무덤의 돌무지 북쪽 가정자리와 불과 20cm 간격을 두고 조성된 게 눈에 띈다는군요. 무엇보다도 남편무와 마치 나란히 누운 것처럼 방향을 잡았습니다. 반면 120-2호 부인은 120-1호 부인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무덤 바닥에 덩이세를 깔아 부를 과시한 제철 가문의 남성이 신분상승 즉 정략결혼의 차원으로 신라 공주 즉 120-2호의 주인공과 혼인했다. 그 공주는 남편의 정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부인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부인은 다른 분 즉 120-1호의 주인공이었다. 뭐 이런 상상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또한 지나친 억측이 아니냐라고 무시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닌 말로 그냥 세상의 귀족 가문의 직계 가족 매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120번을 중심으로 확인된 세 코분의 정체를 이런저런 자료를 모아서 한번 흥미롭게 정리해본 것으로 만족해 보겠습니다. 역사가 스토리텔링이니까요.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